일어서 digest chapter 3 일어서 회티라고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일경군 사랑해요 가운데 카메라와 메인카메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립국어사정작물관 건립실위험회 위원님들 사진 찍으시겠습니다 국립국어사정작물관 건립실위험회 위원님들 모두 무대 위에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trovp 알 reactor 네, 다 손을 찍으신다고 합니다. 다 손을 찍으신다고 합니다. 네, 손을 찍으신다고 합니다. 마스크 벗어주시고요. 네, 앞에 있는 카메라가 메인 카메라입니다. 회사는 웃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오는 게! 오늘도 주먹치시고, 회사는 화이팅! 올라서 죽으시고 하나 둘 셋 화이팅! 고맙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이어서 전분수 사모님들 전분수 사모님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분수 사모님 촬영이 끝난 이후에는 간부 공무원 상품 촬영 그리고 가족 친체분들 상품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분수 사모님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서금지 계시는거죠? 예 서금지 계시겠습니다 마스크를 좀 벗어주시겠습니까? 네 마스크를 좀 벗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쁜 다리님께서 함께 추억을 남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모님은 마스크를 벗고 촬영하겠습니다 네 역시 경례와 카메라 보시고 다이는 미소 한번 지어주십시오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간부 공무원님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간부 공무원님들 무대로 모두 올라와 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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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부 공무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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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주십시오 또 개인적인 사진 촬영 정해진게 끝났 이후에 그때 개인적으로 진행하시겠습니다 간부 공무원님들 자리를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네 앞의 회사위가 비어있습니다. 앉아주십시오. 네, 빠르게 다 벗고 진행하겠습니다. 뒤에는 이쪽으로 좀 교환합니다. 두조차가 안됩니다. 뒤에 가다가. 뒤쪽으로 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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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는 뒤에. 네, 얼굴도 잘 보이시죠? 네, 밝게 웃어주십시오. 네, 웃어주세요. 네, 정말보시고요. 네, 오른손 주먹주시고 화이팅하고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고맙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가족 친지분들을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가족 친지분들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장인, 어른들, 장모님, 이모님, 이모님 다 오셨죠? 모두 함께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네, 빨리 울려, 울려 하시고요. 개인적인 차량은요. 정해진 거 이후로. 죄송합니다. 가족 여러분. 오페랑 분들이 팬이 많으셔서요. 먼저 손목 빨리 뺏고. 자, 그럼 여러분, 시키겠습니다. 네. 네, 맞을 거세요. 네, 맞을 거세요. 네, 맞을 거세요. 네, 맞을 거세요. 네, 맞으세요. 둘, 셋. 네, 고맙습니다. 네, 뒤로도 가족 친지분들 모시겠습니다. 네, 가족 친지분들 진행할 거고요. 이제 이후로 개인적인 촬영은요. 요소설 끝나고 난 다음에 진행할 테 Script입니다. 자, 가족 친지분들께서도 마스크 벗고 사진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리 오신 게 Ramunaka가 알고 있었고. 가운데 안대지시면 될 거 같아요. 네, 자리 안 아이들 해주시죠? 네. 네, 네. 네, 이모님, 이모님들에서도 가운데 안대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 아버지 남편은 이렇게 능력 준비를 위해서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마스크를 벗고 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다리를 좀 담아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의자 하나라도 앉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자, 우리 가족 여러분. 자리 다 보셨습니까? 네, 좀면 받으시지요. 자리 다 보셨습니다. 오늘 정말 깊은 날입니다. 표정이 안 깊으신 것 같아요. 밝게 웃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사랑해요 한번 할까요? 우리 가족이니까 사랑해요 한번 하겠습니다. 두 선을 해주세요. 두 선을 해주세요. 양선을 해주세요. 네, 카메라 한번 주십시오. 네, 오태완, 대령진정.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중한 분들과 함께 오래오래 추억할 수 있는 기념파티도 남겼고요. 이상으로 민망팔계, 제 40분의 오태완 부서님의 취임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취임식 상속하신 분들께 우찬을 준비해야 하지만... 2. 아, 네네. 지인, 먼저 올라와 주십시오. 네, 지인 여러분은 찍으신다고 합니다. 자리 잡아 주십시오. 다시 올라와 주십시오. 따라와 주십시오. 이 단단한 부서님의 우아구니는 … 앞에 자리가 되었습니다. 자리 일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습니다. 카메라 맞으세요. 웃으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웃어주세요. 카메라 맞으세요. 찍습니다. 하나, 둘. 화이팅 한번 해볼께요. 네, 주먹 쥐시고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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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상으로 타는 사람을 종료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더하시고 싶은 분들은 지금부터 잘못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Perhaps, 멀쩡하게 매우 편안해 주신 여러분. 다른 사람은 이케의 생명으로 탁. 자, 생명으로 탁. 남은 시간에 반복되어 주는 것이 아니라 양상으로 탁. 방금을 탁. 한국의 시리즈. 한국의 시리즈. 한국의 시리즈. 한국의 시리즈. 한국의 시리즈가 카메라 봐주세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찍겠습니다. 하나 둘 네 찍겠습니다. 카메라 봐주세요. 찍겠습니다. 카메라 봐주세요. 하나 둘 네 찍겠습니다. 맞을까? 맞을까? 네 찍겠습니다. 카메라 봐주세요. 네 찍겠습니다. 네 찍겠습니다. 한참 나와주세요. 카메라 보세요. 네. 한참 나와주세요. 한참 나와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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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한참 아쉬워주세요. 여기 하세요. 네. 한참은 이제 이번엔 이 고기 추석을 준비합니다. 이 고기 추석을 준비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고기 추석을 준비했어요! 저는 고기 추석을 준비해볼까요? 제가 고기 추석을 준비했어요! 네, 네. 가슴이 오세요. 공감이 어디에서? 네, 가슴이 오세요. 가슴이 오세요. 한 번 더 찍어서. 네. 방금 많이 찍어. 방금 많이 찍어서. 어흐, 어흐. 고맙습니다. 저 두개만 할께요 자 카메라 맞으세요 앞에는 즐거운데 뒤로 별로 안 즐거운데 맞다 맞다 카메라 맞으세요 양쪽으로 네 좋습니다 하나하루 한번 찍히세요 하나하루 네 됐습니다 자윤하고 자윤하고 이라고 찍히세요 자 카메라 맞으세요 하나 둘 셋 저 자윤하고 저기 자윤하고 맞으세요 자윤하고 맞으세요 자윤하고 맞으세요 자윤하고 맞으세요 он respond 자윤하고 맞으세요 자 다시 드uchs 있습니다 아바드 안 드릴게요 하나 둘 야야야 우리 혜성생들 한 명씩 넣어놨어 야 혜성생이 하나 박상자 나 상품 벗어봐 대단한 화면 내렸다 자 카메라 맞으세요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여행 2단이 여행 2단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